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실태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미의 제출과 오만한 답변 태도 등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조롱하는 태도와 심각한 도덕불감증만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며 본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인사검증을 받겠다는 후보의 태도입니까?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자세조차 결료된 김 후보자의 모습은 윤석열 정권의 실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하고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주식파킹 의혹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철면피 같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통정매매라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그저 억울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속아웃을 일입니다. 또 자신이 부회장을 맡은 위키트리의 여성차별과 혐오기사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에는 한국언론의 현실이라는 뻔뻔한 책임 회피와 자기합리화로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주식을 100억 원대로 증식시켜놓고 다른 언론들에게 책임을 돌리다니 양심은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집에 빼놓고 온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여성의 권익증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 장관 자리에 가당키나 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 파악이 안 됩니까? 장관 임명은커녕 통정매매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김행 후보자 지명은 연이은 최악의 인사 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상식을 조롱하는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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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식부에서 내려서 namab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